자 부채도사 해외선물 시간 10월 31일자 시장상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시장 소폭 하락했는데 다오가 0.22% 하락했고 나스닥이 0.56% 좀 많이 빠졌어요 S&P는 0.33% 빠졌는데 장 초반에는 상승 시도했어요 미국의 주요기업들 M7 중에 4종목이 오늘까지 실적 발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장 초반에 있었는데 다시 빠져버렸습니다 어제 미국시장 개장하기 전에 악재가 나타났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이 AI 기업이죠 해계 부정 관련된 소식이 조금 전해지면서 급락을 했는데 어제 하루에만 33% 빠졌어요 엄청 빠졌죠 자 그리고 AMD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에서 7% 넘게 AMD가 빠졌습니다 자 두 종목만 보더라도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예상보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어제 S&P 음봉 쭉 올라가다가 음봉으로 바뀌어 버렸고요 나스닥도 음봉 조금 길게 나왔어요 다오도 마찬가지 빠졌고 다오는 꾸준히 좀 빠지는 듯한 그런 인상이죠 나스닥하고 비교하면 나스닥은 그나마 조금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러셀지수도 빠져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독일지수는 좀 많이 빠졌어요 닛게이도 빠지는 듯 했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정도로 선방했습니다 오늘 뒤늦게 조금 빠지고 있고요 자 골드는 전쟁 위협 거기다가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게 있어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수단으로는 골드만 하는게 없죠 자 더군다나 미국이 경제성장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좋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지는 거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지지만 그러면 오히려 미국 달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게 아니고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원래 미국 달러하고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니까 미국 달러가 강세면 골드가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실버는 어제 조금 빠졌습니다 백금도 어제 많이 빠졌고 팔라디움은 빠졌고요 골드만 결국은 뭡니까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구리는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중국의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금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전쟁 위협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더 강력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이번에 또 한번 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일에도 영향을 줬어요 5일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5일이 빠졌다가 어제는 이스라엘 때문에 일단은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기다가 또 원유 재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 원래 예상은 조금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5일 재고가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5일 가격이 올랐고 이러면 다시 또 5일이 반등하겠죠 당분간 또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통화 쪽으로 넘어가서 어제 유로는 독일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독일 소비자 물가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높게 나오면서 유로와 강세를 좀 보였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대감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2월에 또 0.25% 금리 인하 할 거다 이런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0.5% 인하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0월 9월 이렇게 연달아 금리를 인하 해가지고 10월달 많이 빠졌죠 근데 12월 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아직 시간이 조금 한 달 더 넘게 남았기 때문에 다시 유로 반등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파운드 어제 약간 밀렸는데 오늘 다시 빠지네요 호주 어제 반등했고 뉴질랜드 반등했고 캐나다도 소폭 반등했고 엔한은 그냥 옆으로 살짝 기었습니다 스위스 프랑스도 소폭 반등했고 채권 쪽으로 넘어가 보면 채권 시장 금리가 조금 빠질 듯 했는데 다시 빠지긴 했어요 어제 근데 오늘 다시 조금 밀리고 있어요 10년 물 5년 물 2년 물 자 미국 달러 강세가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생각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미국 경제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오늘 한 차례 더 미국의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조금 넘어가고 오늘도 저녁에 경제 지표 발표를 보면 PC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상당히 크게 조금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몇 시입니까 개인 소득 개인 지출 이거 발표도 있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9시 반에 발표가 있는데 이거 시장을 뒤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정권수 발표 있고 고용 임금 고용 비용 지수 다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시장사항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